오우! 아니 술을 얼마나 마신거야? 어? 어? 아버지!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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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버지! 장난이네요. 별로 안 취했어요. 아이 깜짝이야. 놀랬잖아. 자식이 애비를 놀려, 애비를 놀려. 아버지 놀라시는 거 봐. 괴물 되기 바로 직전인 거 같은데요? 괴물 좀 틀어줘야겠다. 어? 엄마! 사랑하는 우리 엄마! 어딜 가셔? 야, 왜 이래? 들어가 볼게요. 우리 엄마, 내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남은이 여사, 우리 어머니! 어이구, 왜 그러셔, 우리 사랑하는 아들. 엄마, 잠깐만! 에? 아버지는 뭐야? 아버지는 제끼고! 야, 왜 아버지를 제끼냐? 아버지 삐지신다. 아버지는 제끼오! 제끼오! 사랑하는 우리 엄마, 우리 남은이 여사님! 나, 날 왜 제끼오? 너 지금 나보다 네 엄마를 더 좋았다는 거야? 네? 그럼 당연히 엄마가 좋지, 아버지가 더 좋겠어요? 당연한 걸 묻고 그러죠. 야! 엄마가 아버지보다 백배, 아니 천 배! 아니, 하늘만큼 땅만큼 더 좋아요. 너 진심이야? 너 그거 진짜야? 진짜 진짜 좋아해, 엄마를 좋아해. 부럽지 않아! 아버지 말고, 엄마를 진짜 좋아해. 싫어! 아이고, 이 놈아! 네? 너 이 자식, 넌 막 그러는 거 아니다. 뭐가요? 나쁜 놈아. 내 엄마 널 어떻게 키웠는데? 이 자식들이 하나같이 제비 알기를 개똥받아도 못하게 알고? 너 인마, 너 낳고 막둑이나 내가 이뻐서 얼마나 물고 빨고 그러는데 이게 다 컸다고 그냥... 아버지가 저를 이뻐하시는지는 전혀 몰랐는데요. 이뻐했어! 엄청 이뻐해서, 야식아이! 무슨? 이리 와봐. 왜요? 아, 이 자식아이! 인생을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, 나 씨. 이게 아주 그냥... 애비가 귀찮아 죽겠다는 듯이. 내 엄마 껌딱지냐? 네 신발에 붙은 껌딱지 아니야? 아, 왜 이래서요, 갑자기? 아버지랑 저세가 원래 그랬지만 새삼스럽게 서운하시고? 아, 이 시끄러워, 인마! 자식들이 그냥... 이래서 자식들은 애증을 키워봐야 소용없다는 거야. 야, 인마. 너... 엄마가 더 좋은 거냐? 여기 해봐. 엄마가 좋아, 내가 좋아? 예? 너도... 엄마가 더 좋은 거야? 나쁜 자식이 되려고 이 씨... 저러고 나왔어! 아, 왜 이래, 인마! 아이구, 아이구, 이게... 알바, 힘들어하고만 내라, 인마! 아, 이 자식이... 민영이, 이거 뭐 하냐? 아버지, 업어드리잖아. 왜? 왜 갑자기 업어? 그냥 업어드리고 싶어서. 아이, 이 자식이. 안 업어드리라고 해도 굳이 한 번 업어보겠다고 그러네, 그냥. 야, 막도 안 돼? 됐어, 이제. 내려놔. 왜요? 아니, 힘들어, 이봐. 아니에요. 좀 더 업어드리고 싶은데요, 왜요? 아이고, 이 마을떼가 키워보다 아주 높으니까 시원하네. 아니, 아니, 무슨 물? 아이고, 이 자식이 태워진다잖아. 아이고, 이 자식이. 아이고, 우리 마을떼가 최고다, 아이고. 열매자 내려놔, 나 괜찮아. 아이고, 이 자식 참 아이고. 아이고, 아이고. 돈 아 꿈으로 온 것을 medication. vez bottom. 은퍼뜸에 버터 вес 마이거든요 아이고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